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업계획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만들던 건데 성인반에서 그걸 빼자니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기록물로서 계속 남겨가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긴 해요. 실용 가능한 영어를 최단기간에 습득한다. 이거거든요. 이 부분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수업에서 볼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단순해요. 그냥 해야 될 것만 딱 하면 영어는 금방 끝나요. 근데 정말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니까 영어를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. 그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배워도 좋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. 컴퓨터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가르친다의 방향을 택하고 있고 거기에서 처음 실효가 필요한 게 동사 30변화 요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만 시켜봐도 본인도 인지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인지할 수 있어요. 그렇구나. 이분은 지금 이걸 못하고 계시는구나. 그렇다면 이걸 먼저 해드려야지. 그게 맞지? 라는 것들이 확실히 잡힙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회화, 영어로 대화 이걸 해보면 정확히 어느 지점에 계신지에 대한 추산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위주로 할 것이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커리큘럼은 개인에 맞춤화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록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해소되기 위해서 계속 디자인은 바뀝니다. 경로도 계속 바뀌고요.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목표도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가르쳐도 닮은 꼴이 한 쌍이 안 나옵니다.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안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따 수업에서 뵙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